꿈과 사랑이 가득 찬 감곡초등학교 조용한 학교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곡초등학교 팝 앙상블 팀인데요 7명의 학생과 6명의 선생님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아주 수준급의 공연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곡 팝 앙상블은 곧 있을 사지동행 콘서트 연습의 한창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네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희에겐 선생님들이 있잖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선생님 없는 제자는 안고 없는 찐빵 선생님과 함께 완벽한 앙상블 학생을 도와주는 감곡 어벤져스와 함께 완벽한 앙상블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너를 잃으며 받는 멋진 음악 한강호파 방송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꽃잎이 내 맘을 적시고 꽃잎이 내 맘을 닥치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아들만 바라본다 고마야 약해지지 마 슬픔으로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루두루두두루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난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은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바다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에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더 올라가던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örtрыг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아멘